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BJ PD 유튜브 크리에이터 조마몬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미러스 엣지 카탈리스트라는 신작 베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봉선스 엣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작은 봉선스 엣지라고 보기에는 얼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더라구요 어 그리고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영화같죠 굉장히 막 타고 넘고 막 달리고 달리는 와중에 때리고 그쵸? 제압하고 파쿠르라는 그런 영화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쵸? 야마카시 파쿠르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을거에요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애기였을때 모습이란 지금이네 이게 뭐 감금당이 있네요 자 시청하면서 왼쪽 밑에 있는 좋아요 1편 베타 1편 200명씩 꼭 누릅시다 유튜버에서 꼭 부탁드립니다 잠시 가닐 여자네 무슨 엑스맨 감금한거 같다 뭐 완전 그쵸? 엑스맨들 보면 꼭 감금되면 이런데에다가 막 이렇게 통제 엄청 해놓잖아 물론 뭐 특별한 장치로 묶여있진 않는데 게임 중독자로 불리는게 제일 나을거 같습니다 와 여기 안에 이게 눈이 보이나봐 주변에 오토바이 양아치들 좀 꼬이겠는데 아 처음에 내가 이 장면 좀 착각했었는데 미리 켜봤는데 야 이게 게임 화면이야 어 영상인지 알았는데 게임 화면이더라구요 그래픽 장난아니게 좋아요 이 게임 이 게임은 그래픽 카드까지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 베타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픽 더 좋아진다고 하고 뭐 그런얘기도 있고 그래픽이 상당히 좋은 게임이죠 와 어 근처로 가면 어 역시 어흫 얘네 나 때릴거 같애서 때려 어어 왜이래 두 대 맞으면 죽는거 같은데 얌전히 가라는대로 가야겠다 내가 뭐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길래 여잔데 이렇게까지 때려 역시 파쿠르 게임답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달리기가 되네 어 뭐야 어 잠깐만 일로 일로 째라고? 나 저기로 가야되는데 괜찮을까? 짭시다 누가 날 보낼대 얘가 이게 뭐야 네모난 무슨 뭐지 저도 어 렌즈인가 오 눈에다 뭐 렌즈같은거 낀거 같은데 와아 뭐야 뭐야 와 와 야 야 인간 자비즈? 스카우터야? 이제는 동공에다가 스카우터를 눈에다 넣었는데 아까 보니까 눈에다 넣었는데 아까 보니까 눈에다 넣었는데 멀미가 좀 심하대 이거 하다보면 크롬으로 보세요 익스플로러로는 많이 프레임 떨어지고 음질 안 좋습니다 자 이따 도망가자 내가 발각됐다는게 들켰다 여기로 홀드 우와 이거 뭐야 질이잖아 달려서 저기 위로 올라가라는거냐 잠깐만 아아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우와 대박이네 저거 우와 완전 영화죠? 도망갑시다 발견되기 전에 어 어 누르라는대로만 누르면 되네 정신있는데 추가bé 깜짝이야 차는 오오오 provisions ㅂعم 오..잠만 어어 어 발각됐다 밀리베탈? 가까이 오지마 더이상 넌 도망 못간다 어딨어! 어딨어! 내가 파크로만 앉아있지 않으니 이 자식아 엉덩이에다가 댄 너의 대가리를 넣어줌 마! 이거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됐다 가자 헬기가 붙었으니까 이럴때는 내부로 들어가는게 가장 현명하죠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돼요 자 다시한번 슬라이딩 어 이거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응 잠깐만 여기 맞아? 어어어 뭐야 저절로 병을 타잖아 오케이 우와 쉼이 없어 게임이 뭐야 야이장 자 이런거는 천천히 가야됩니다 밸런스를 유지해면 가야돼요 오오오오오오 빨리 가버려 차라리 빨리 가버려 됐다 전작에서는 신봉선시로 물렸죠 봉선스 엣지라고 물렸었는데 근데 신봉선씨가 뭐 이쁜 얼굴이십니다 살만 조금 빼면은 아이오씨하고 많이 닮았기 때문에 전작에서 얼굴이 90% 이상 닮았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사실 전작 게임을 안했었는데 더이상 이런 얘기하면 어 제 이미지가 좀 많이 망가 안좋게 되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아 일단 뭐 타고 넘는건 다 이거구나 이거야? 오우 낙법 치는거 없어? 낙법 치는 버튼을 안알려주네 컨트롤 컴퓨너들 컴퓨너들 뭐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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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탁 그냥 탁 탁 나이스 배경이 미래 배경인가? 지금 도시하고 닮아보이는 배경은 아니네요 아 낙법이 있어요 러너 비전 아 내가 뭘 타야 될지를 알려주는거 와 어 잠깐만 이게 돼? 자 건너가 어어 버튼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어 나 안죽었어 어? 오 야 잠깐만 다시 어 다시 어어 버튼이 보여도 보인다고 해서 누르면 안되네 그래도 나름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네 어세신처럼 갑자기 막 굳거나 그런건 없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거지 오케이 우우우우 뭐 내려가야 되냐? 그러네 오히려 나는 멀미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 빨간색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게임 너무 눈이 아파요 어 뭐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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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아니 뭐야 저거 아니야 와 뭐 봉을 막 모서리로만 다 타버리네 저거는 설정해서 끌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로딩 화면에서도 빨간색 메시지가 뜨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돌아서 바로 여기로 엘비 엘비? 아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어떡해 한 번에 못 가는데 다시 한 번 가자 여기서 반대쪽 아니야? 아 오케이 이렇게 가서 오케이 와우 그렇지 헤! 이거 빨리 빨리 가야된다 자 가자 아냐아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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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에 점프해서 갈 수 있을만한 그 높이가 아닌데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서 가라고 하거든? 나 못갈거 같은데? 인생! 인생! 가자! 그래! 어 가는구나 자아 조심합시다 어 오케이 오오오오 이거 맞아? 오오오 이게 아닌거 같은데 천천히 내려야될거 같애 나이스 이 게임도 어디 여행가 필요없게 만드는 게임이네 어 나 이 게임 한번만 하면 여행갔다 온거 같애 오오오 뭔가 주인공을 도와주려는 조직이 있긴 한데 얘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얘하고의 짧지만 지금 뭔가 조금 너는 누구냐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뭔가 주인공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물관계가 아니까 아무튼 날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뽀뽀 한번 나 이제 봉선스 아니니까 내 얼굴에 한번 뽀뽀 나 말고 이 캐릭터 뽀뽀 했어요 보상 줬어요 뭐지? 아 이런 식으로 처치하는 것도 알려주네 오케이 이건 뭐야 아 옆으로 밀치는 거 떨어뜨리기도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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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 잠깐만 에이씨 간지나게 다시 한번 하자 굴욕적이야 이거는 한번에 다 하는 걸 보여주겠어 다시 올라가 여기 올라가는 데가 없네 아니 지나가자 이거 안되겠다 그니까 정해진 길은 없어 사실 그냥 가는 거지 뭐 꼭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그렇죠 아 이렇게 옆으로 밀쳐서 얘를 이렇게 둘이 이렇게 뽀뽀하게끔 얘도 옆으로 밀쳐서 같이 한번 뽀뽀하게끔 뽀뽀하는 게임이네 여러분 낙법 낙법 떨어질 때 엘비하는 거 맞아요? 안되는데 계속 갑니다 자 슬라이딩 우와 점프해서 어택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여기서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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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자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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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자 아 떨어지기 직전에 낙법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 낙법 그렇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 내가 아픈 게 아니잖아 여기서는 달려가면서 슬라이딩하면서 테이크다운 오우 오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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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이네 아이고 실수했다 이건 뭐야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와인을 부려가네 와아 와아 되게 잔인한 게임이다 자 튜토리얼 모드를 완료하셨습니다 끝났어 자 올라가죠 오오 하아 한 명 더 있지 난 봤어 이 자식들은 까지 줌이야 잘못갔다 여기 못 올라갔던데 잠깐만 저 어떡하지 이게 설마 되나 어 잠깐만 얘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여길 가라 그러는데 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감 잡았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봐봐 다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오케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자 여기서 공을 타고 올라가면서 테이크다운 돌아가주고 액션 개오죠 이 게임 우아악 탈 꺾어버려 여기서 점프 껴다가 테이크다운 아 다시 올라가 올라가고요 아 짜릿하다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테이크다운 어 지린다 이거 어 야아 와 이거 뭐 총만 안들었지 이거 사형송고 삐라 그냥 어디에 그냥 다 죽이고가 싸그리 바발남기만 한데 엄마가 그랬어 사람은 자고로 1인분을 하게 해줘야된다 나 뭐야 여기냐 여기 아니야 어 이쪽이야 오케이 여기서 올라가서 위로 타고 다시 그렇지 자 이건 오른쪽으로 갖다가 다시 한번 점프요 좋습니다 이건 뭐야 나에게 나에게 불가능 따윈 없어 이 자식 뭐지 이 자식 뭐야 오우 잠깐만 갑자기 왜 이렇게 센놈이 나와 오 오 오 뭐야 바닥에 붙어있네 약간 국민짓이 좀 닮은거 같지않나요 오 오 오 근데 게임이 베타여서 그런가 중간에 아이디가 계속 뜨네 이런건 아마 스읍 나중에 패치가 되겠죠 다시 올라가라네 아무래도 그자 그 자식을 복수하러 가지 않을까 오 오 오 위험했어 근데 내가 지금 패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게임이 어느정도 이제 적응이 돼가면 손맛이 상당히 좋네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멈추고 싶지가 않아 달리는걸 계속 타고 넘는걸 성공하고 싶어 엘리베이터를 루프를 사용하라네요 이걸 올라가라는거죠 롤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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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않는소리야 공민지씨 요새 힘들어서 설마 헐리우드 이제 외국 이제 진출하나 게임으로 진출하는거 아냐 에이베이터를 에이베이 arth 1 0 미러스 엣제 카탈 리스트 1 3 3 2 2 학력발전소 있는 것 봐 이 정도면은 150년, 200, 250년? 그 정도 이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와 뭔가 일부러 좀 건물 디자인을 좀 컨셉적으로 만들었네 실제로 이런 건물 디자인은 없죠 알값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알값이 뭔지 모르려나요 여러분들 어유 개가 누가 아이고 아이 저거 뭐야 야 이런거 원래 129 이런데 보면 이렇게 바닥에 좀 많이 깔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완전 뭐 여기서 죽었네 10년, 20년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말도 않는 소리야 어 저거야 저거? 한 인생 제가 볼 땐 딱 10년만 사신 분 아닌가요? 10년동안 너무 많은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너 변할거라 착각하시는거 아니야? 자 경차 한 번 더 봅시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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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자동차 떠다니는건가 그러고 보니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 간다 휴 휴 휴 휴 휴 쉴드? 아 오픈월든가? 아 아니구나 쉬프트 스틱을 누르면서 스타트 러닝 해보자 자 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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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쉬프트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부터 그냥 가라는 얘긴가?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 지금 성공해야되네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넘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휴 팬 쟌 그 다음에 저렇게 진단 administrative I got a run for you that you do the trick. 컷! 자! 컷 플릿! 750 저거는 경험치인가 보네. 얘넨 뭐야? 니네 뭐야? 어... 연습생들이야? 크... 임마야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언니가 보여줄게 잘 봐. 자자자자자! 이렇게! 봤어? 지금 봐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쟤 뭐지? 쟤 왜이렇게 잘하지? 나를 다 쳐다보잖아 지금. 그쵸? 아이 뭐야? 얘네들 내가 안보이나? 설마... 설마 몸 관통? 그건 아닌데? 저런 면에서 쟤네들이 좀 당황해야 좀... GTA처럼 할 맛이 나는데. 그쵸. 시민을 좀 괴롭혀야지. 돌격 모드야 무슨... 얘는 쉬지를 않아 그냥. 무조건 돌격 모드야. 무조건 돌격 모드야. 그래서 노아! 뭐지? 오늘 날씨가 출발한다고 들었어. 그녀는 뛰어난다고 들었어. 그녀는... 그녀는... 죄송합니다. 그녀는 뛰어내던 것 같았다. 그녀는... 누구... 뭐 여자일이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 지금. 뭔가 1편에서 뭔가 누가 희생됐나?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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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은 곳이야. 그래. 이곳은? 이런 세지2에요. 이런 세지2에요. 이런 세지2에요. 그녀는... 그녀는 그 가발에... 그녀는 하늘어. 그녀는 하늘어. 그녀가 하자. 그녀가 죽을 곳에.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좀 보이진아. 그녀는 bond에 잘어내려. 그녀는 좋으나. 그녀는 너무 좋다는 것이다. 그녀는 지시나? 그녀는 하늘어. 그녀는 cabaret, 그녀는 novio와 함께 공 utter기.